안녕하세요 수의사 루루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웨이도염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귀에 관한 거라는 거를 표현을 해보고자 네 이렇게 양쪽 귀에 꽃을 꼽아봤는데 어울리나요? 그저 광년이 같다구요? 안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약간 비거리처럼 오늘 하고 다녀야 될까봐 귓바퀴가 아니라 귓구멍에 꼽은 꽃 아무튼 오늘은 강아지 웨이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손깃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을 가져와 봤어요 웨이도에 관해서 살짝 설명도 하고 제품 소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가이드해준 대로 귀 청소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바빠서 잘 못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가 귀 만지는 걸 너무 싫어해서 청소를 해주실 때마다 큰 마음 먹고 해주셔야 하는 분들 아이가 자꾸 집에서 귀를 긁고 막 털 때마다 굉장히 난감하셨죠? 세계적인 동물 제약사 엘랑코에서 한 번 도포하면 30일이 가는 그런 귀약을 출시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발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따란 미쳤다 미쳤어 아니 갑자기 이렇게 편해져도 되는 거예요? 혹시 머리 한 번 감으면 30일간의 샴푸는 개발 안 해주시나요? 엘랑코? 나 필요한데 먼저 강아지 귀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강아지 귀는 이렇게 일자 형태가 아니라 L자 형태예요 요렇게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주기도 쉽지 않고 습해지기 쉬운 환경이라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특히 귀가 이렇게 덮여 있거나 귀 속에 털이 많은 아이들은 좀 더 웨이도염이 호발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요즘같이 습한 계절에도 좀 더 잘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이외에도 알러지나 아토피나 자가 면역성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발병하곤 하는데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웨이도염은 주기적으로 귀 청소를 해주며 귀약을 도포를 해줘야 빨리 낫기 때문에 집에서 진짜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린 바쁜 현대인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너무 잘 가잖아요 나만 그런가? 아니면 뭐 깜빡할 수도 있고 귀 청소를 해주긴 하는데 내가 진짜 잘 해주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병원 잡고 자주 데려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유용할 아이템일 듯 하네요 엘랑코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장기지극형 제재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귀약까지 출시를 했네요 역시 엘랑코 기술력 있는 바이오텍들하고 협력을 하더니 또 사고 쳤네 사고 쳤어 이런 걸 또 출시를 해버렸네 아주 잘 만들어내는구만 샴푸는요? 이 제품도 기존 처방용 귀용 외용제와 비슷하게 항생제, 항진균제, 항염증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랩트라에 쓰인 항생제는 반려동물에게는 지금껏 잘 쓰이지 않는 항생제여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적을 거고요 면역 억제제도 간에 부담이 조금 덜한 게 특징이라고 해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제품은 보호자분들에게는 첫 번째, 집에서 귀 청소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동물병원에 한 달에 여러 번 내원해서 체크하는 게 조금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세 번째, 귀 때문에 경구약을 같이 먹이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이게 조금 더 큰 메리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의사분들에게도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호자분이 집에서 이어드롭 하시는 걸 힘들어하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이 제품은 부신기능 억압이 덜해서 현재 부신기능 평가가 필요한 아이들을 케어 중일 경우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존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네요 꼭 병원 가서 귀 안의 상태를 체크하고 검사한 후에 아주 깨끗하게 귀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도포를 해줘야 해요 들으면서도 안 믿기시는 분들 병원에서 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넵트라를 도포했는데 30일 안에 귀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약물 효과가 떨어진대요 그러니 해주시고 싶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잘 모르시는 수의사분들도 계실 테니 병원에 물어봤는데 그런 제품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당황하지 말고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제 사르러님 비가 와요, 비가 와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